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 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핫설 채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볼륨 시궁창 제사 제 뇌피셜이 아니라 유튜브에 핫설 치면 완성되는 단어가 그런 것들이에요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이미 죽고 없는 귀신들한테 제사 지내줄 시간과 정성이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마누라 아니 지금 이게 말해도 됩니까 예? 원제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시댁을 안 가겠다는 마누라 이것은 저 혼자가 아니라 저희 부부가 합의한 뒤에 함께 쓰는 글입니다 제목처럼 결혼하고 첫 명절에 저희 집이죠 시댁을 안 가겠다고 하는데 글 보시고 저희 둘 중에 누구의 더 잘못이 큰지 꼭 판단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최대한 빠르게 음성체 팩트만 쓸게요 며칠 전이죠 8월 중순에 결혼식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신혼여행도 가지 않은 그런 상태죠 저희 둘 다 각자 자영업을 하고 맞벌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격도 비슷하고 특히 둘 다 되게 내양적이라 어디 놀러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 명절이나 제사 이야기를 결혼 전에 진지하게 했던 적은 없어요 이건 서로의 불찰이고 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조만간 다가올 첫 명절 추석이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에 아내는 시댁은 물론이고 본인 친정 둘 다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략 아래와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중요한 수업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오는 추석 먼 타지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는 이게 직업적으로 매우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반드시 꼭 거기에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라는 건 어차피 내년에 또 오고 매번 매년 죽을 때까지 찾아오는 거지만 이 수업은 언제 또 열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며 또 신청을 한다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번엔 당첨이 된 거죠 평소 저희 아내는 그래요 직업적인 성공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약 같은 게 많이 몰릴 때면 주 7일 내내 쉬지도 않고 일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명절 때는 늘 일을 했었고 저녁에는 가족들이랑 그냥 식사 정도만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내의 친정은 제사 같은 게 없어요 결혼 자금은 약 5.5 대 4.5 비율로 아내가 조금 더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저는 첫 명절에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입장이고 아내는 어차피 일을 해야 하는 거라면 돈을 주는 거 혹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쪽을 택할 거야 이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제사 이런 것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요 제가 그랬죠 아니야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 남자 여자가 다 같이 똑같이 제사를 준비한다고 절대 그런 그지 같은 이상한 분위기 아니라고 그냥 전통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 그깟 전통이 뭔데 그래봤자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제사고 명절이고 나말이고 그딴가 어차피 내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것들이야 그 시간에 차라리 나는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돈 벌어올 거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내가 지금 너무 강경해가지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싸움이 난 상태인데요 말씀해 주세요 누가 더 이상합니까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저기요 남편님 그렇게 전통을 따질 거면 그 전통대로 남편 쪽에서 집을 다 해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가 틀린 것 같은데요 2번 신혼여행도 안 가고 주 7일을 일하고 명절에도 일하고 거기에 결혼자금도 더 가져올 여자라면 허세 같은 것도 없을 거고 생활력 오지게 강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이건데 그 모든 장점을 제치고 고작 그딴 제사 명절 따위 이거 안 따라간다고 지금 일할지를 해대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2번 해 3번 3번 제사 안달리는 남자 욕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다들 아이고 고생이 많다 힘들어서 어쩌냐 이러고 위로만 해대던데 왜 너는 다른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거냐고 자고로 제사 음식과 재를 지낸다는 거 이건 남자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었나 4번 아니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 죽은 조상이 뭐라고 일하는 걸 방해해요 고작 죽은 사람들 위하재고 산 사람이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걸 방해해보겠다 이거야 지금 놀러가는 것도 아닌데 됐으니까 그냥 제사 지내고 싶은 니들끼리 지내세요 얼굴도 모르는 남의 조상 제사상에 왜 굳이 끌고 가서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 왜 그러는 건데요 5번 아니 그거 며느리 없어도 평생 쭉 해오던 일 아닌가요 근데 왜 이래요 며느리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한번 설명해봐요 6번 그지 같은 게 첫 제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니 마누라가 거기 안 가면 니네 집안 그 죽은 조상들이 괘씸하다고 제사판 먹으러 안 온답니까 그런 거예요 7번 아이씨 제사랑 차례도 구분 못하는 개 무식한 놈이 뭔 제사야 제사는 제가 고쳐온 겁니다 이 스님은 명절 차례와 제사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차례 꼭 보면 그래 개 쥐볼도 없는 상놈의 집안들만 이렇게 차례상을 차린다며 전부치고 자빠져 있더라구 8번 아니 이상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서요 그럼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이래 어 두번째 사연 언제 소개팅을 하고 왔는데 제사 이야기만 듣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20대 후반에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만나기 전에 카톡 같은 거 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도 제가 느꼈던 건데요 이건 뭐 숫기가 별로 없는 건지 대화의 주제가 되는 이야기를 거의 다 제가 먼저 꺼냈고 또 그렇게 한 대화들 그 대부분 역시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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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 혼자만 주도를 하게 되더라구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뭐 듣기로 소개팅 자리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도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낯가림도 있어요 하지만 만나가지고 서로 어색하게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먼저 말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친해져 보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을 걸었던 건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화가 너무 처지고 지치고 뭐야 이 사람 내가 별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서로 뭐 사진을 봤겠죠 그랬는데 며칠 뒤 그렇게 만났더니 어머나 웬일로 본인이 먼저 주도를 해요 그리고 바로 이게 문제죠 그 주제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자기 집은 뭐 1년에 제사를 몇 번이나 지내는 그런 집안인데 여름에 제사가 몰려있다 뭐 누나가 한 명 더 있는데 비혼주의고 평소 집안일도 거의 돕질 않는다 그래서 제사상 차리는 건 자기 엄마랑 자기가 한다 등등등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런 말 제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상주회사 면접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제사를 안 지내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첫 만남에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누가 소개팅 첫 만남에 제사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솔직히 맞선 자리에서도 좀 이건 오바 아닙니까 설마 이거 나랑 결혼하면 너도 우리 집 제사 도와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여하튼 저는 이때만 해도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별론가 보다 그래 나도 처음부터 연애가 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조용히 끝나면 되겠구나 하고 대충 마무리한 뒤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 또 만나자 이런 말이 전혀 없었고 연락도 없이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날 끝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갑자기 꽁꽁씨 우리 또 만나요 이렇게 연락을 해왔어요 역시 이거 거절해야 되겠죠 이상하잖아 그리고 엄마한테도 마찬가지 엄마 앞으로 남자는 내가 알아서 만날 테니까 엄마는 신경 꺼 이렇게 좀 해야겠어요 여러분 의견 주세요 댓글 1번 아니 아무리 할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난다 해도 그렇지 소개팅 첫 만남의 제사 타령이라니 미친 건가 이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화제 부족 사회와 미숙 제사에 대한 여러 시대적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한 파악 불가 등등 특히 상대방이 지금 불편해 하는지 혹은 즐거워 하는지 흥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그 어떤 낌새조차도 눈치를 못 찾는 그런 어리석은 점까지 그러나 또 멀쩡한 직장은 다니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지능은 정상이다 그래요 세상 모든 인간이 육각형일 순 없습니다 완벽할 순 없지요 하지만 이런 외부령 인간하고는 최대한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시겠죠 2번 타고난 지능이 직장을 다닐 정도는 되지만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공감 능력은 지능과 직결되거든요 끌 끌 끌 끌 끌 2번 조만간 제사가 있는데 거기 같이 가자 이거 아닐까요 제사에부터 3번 이 정도면 머리가 안 좋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사회생활이라면 상대방의 의중을 읽는 거나 공통 주제를 찾아가는 능력도 거의 제로다 이거 아닌가요 주제 자체가 제사인 것도 거지 같은데 일단 너무 멍청해요 4번 솔직히 처음에는 다짜고짜 제사 이야기를 꺼낸다는 부분에서 여자 입장에서 보면 즉 안전이별용 돈 좀 꺼줘봐 이런 비슷한 뭐랄까 폭탄 제거 멘트를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또 보자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사에 대한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네 저 남자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스니랑 결혼해가지고 손잡고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전 붙이고 있는 모습까지 상상을 다 한 겁니다 끌 끌 끌 끌 5번 아니 지금 이게 무슨 40대 후반 노천여 선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고작 20대 후반 아가씨한테 제사 따위를 언급해? 미친 건가? 그렇구만 6번 아니 첫 만남은요 당연히 본인 매력에 대한 어필을 해야 정상 아닌가 아니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자기 집은 제사 이야기를 해요 그래? 끌 끌 끌 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건 다들 아시잖아요 하스리가 제사를 오지게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 제사 안 지내준다고 괴롭히는 조상들이 뭔 조상이냐 그냥 악귀 쓰레기지 이렇게 제가 좀 강한 비판을 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등 쓸모가 없는 행위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지만 간혹 너는 또리도 없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도 웃겨요 뿔이면 내 자손들 더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 안 지내줘도 복 줘야죠 그게 조상이지 저희 할머니는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할머니 풍이 좀 심하게 왔을 때 제가 좀 똥오줌 같은 거 좀 했거든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시면서 내 새끼 죽어서도 내 너한테 복 줄 거라고 이게 이게 조상이고 핏줄이죠 뭐 제사 안 지내줬다고 천벌을 내리니 미친 것들이 안 그렇습니까? 또 욕해봐 욕해보라고 감사합니다